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A3부터 G13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랑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서식 지정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서식은요. A1부터 H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글꼴을 굴림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의 글꼴 그룹에서요. 굴림체를 선택하시고 크기가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를 20을 선택하시고요. 행의 높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30을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A14부터 C14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4부터 H14를 선택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A3부터 H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셀 스타일을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셀 스타일에 가셔서 강조색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 한번 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A3부터요. H14를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 홈에 가시면 테두리가 있고요.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 테두리에 가셔서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 주시고 G14 셀 셀 병합하셨던 곳에 대각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화면을 살짝 올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테두리에 가셔서 대각선 방향 X가 될 수 있도록 클릭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D4부터요. D4부터 24를 선택하시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권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 탭에 가시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고요. 오른쪽에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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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또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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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을 넣으시면 되고요. 뒤쪽에 권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시 문제에서 G4부터 G13을 선택 한번 하시고요. 숫자 뒤에다가 윗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서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넣으셔도 되고 0을 넣으셔도 되고 그냥 G 슬래시 표준에다가 윗자를 붙이셔도 돼요. 문제에서 숫자 D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숫자를 대신한 기호 0을 입력하고 위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 다 맞다는 거예요. 0, 위, 샵, 위, G 슬래시 표준, 위 다 맞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G12 셀을 선택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하라고 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인기 상품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메모를 자동 크기로 설정하기 위해서 메모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선택하시고요. 맞춤 탭에 가시면 자동 크기라고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하시고 확인 다시 메모를 항상 표시할 수 있도록 G12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하셔서 메모를 항상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입니다. 교양 한국사 평가 결과표에서 학과가 B로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과를 선택하고 컨트롤 C, A23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B로 시작한다 라고 했으니까 B를 입력하는데 뒤에 다른 글자가 와도 돼요 라고 별표 입력하시면 B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B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추출해 올 수 있습니다. B로 시작하고 같은 행에다가 총점이 총점 필드를 필드명을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학과 옆에다가 컨트롤 V 하시되 뭐뭐 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행에다가요 크거나 같다 95라는 값을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A27 셀부터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I2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 위치가 A27 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B로 시작하니까 비서학과이고 총점이 95점 이상인 데이터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세 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계약건수가 120 이상이고 계약총액과 전체 계약총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우수사원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계약총액의 중앙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값, 메디안함수를 이용해서 중간에 해당한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M2 선택하시고 중간값을 구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더블클릭하고 제가 다시 다른 부분을 클릭했어요. M2 메디안 더블클릭하신 다음에 범위를 계약총액에 대해서 중간값을 구하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해도 중간값의 영역은 항상 동일합니다라고 하면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러비 조절했을 때 중간에 해당한 값은 35,225,440입니다라고 구해지네요. 이 값을 가지고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계약건수가 120 이상이고 계약총액이 전체 계약총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하나부터 갈까요? 엔드부터 가해도 될까요? A&D 가로 여시고 엔드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할 때 True가 표시가 되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False가 표시가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요. 계약건수가요. 그거나 같다 120이라고 조건을 주고 심표. 두 번째 나의 계약총액 바로 왼쪽에 있는 계약총액을 선택하시고요. D3에 있는 값이요. 전체 계약총액의 중앙값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아까 구해놔셨던 중앙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맨 끝에 가서 가로 닫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할 때에만 여기에 True가 표시가 되고요.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False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True가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는 우수사원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E3에 등호 뒤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요. If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심표. 우리는 함수삽입을 눌러서요. 만족했을 때 우수사원이라고 쓰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해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표 2에서요. 기준 1과 그 다음 입사일자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요. 연차와 나이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연차는 기준 1의 연도에서 입사일자의 연도를 빼서 표시할 거고요. 그리고 가로 열고 그 다음 연차까지 쓰는 거네요. 한번 작성해 볼까요? 는 하시고요. 기준 1의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이열함수가 필요합니다.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y 입력하시면 이열함수 찾을 수 있고요. 기준 1이 있는 k1셀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k1셀을 고정적으로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마이너스 다시 이열함수를 사용하셔서 입사일자의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기준 1에서 입사일자의 연도를 뺀 값 뒤에다가 연차라고 붙이실 거고요. n% 연산자 이용해서 연차하고 가로까지 열게요.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10년차라고 구해지네요. 가로 안에다가 나이를 구할 건데요. 다시 끝에서 n% 연산자 이용해서 수식을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기준 1의 연도에서 다시 한번 연도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열함수가 필요하네요. 이열 그 다음 기준 1의 연도 절대 참조하는 이유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고정된 영역이라서 셀이라서 고정한 거고요. 기준 1의 연도에서 마이너스 가로 열고 1900 더하기 주민등록번호 앞 두 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를 쓰실 거고요. left 그 다음 바로 왼쪽에 주민등록번호가 클릭이 되지 않는다면 방향키 이용하시거나 방향키 왼쪽 화살표로도 J3이 선택되지 않는다면 J3이라고 쓰시고요. 신표 두 글자를 추출해 오겠습니다. left 가로 닫고요. 1900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누르시면 나이까지 구해졌는데요. 이 값 뒤에 가로까지 닫아주셔야 되잖아요. M% 연산자 이용하셔서 큰 따옴표 문 꺼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면접과 실기의 평균이 90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70 이상이고 90 미만이면 대기 일단은 참조하는 표가 여기 평가표를 참조하네요. 그리고 평균 값을 에버레이지 함수를 통해서 일단 구하고 나서 평가표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a, v까지 입력하시면 에버레이지 함수 찾을 수 있고요. 면접과 실기에 대한 값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값을 가지고 평가표에 가서 첫 번째 행에서 찾고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h룩업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등호 다음에다가 h룩업 입력합니다. 그 다음 끝에 가서 심표 참조하는 표는 평가표입니다. 라고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평가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올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니까 생략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결과를 표시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4에서 대리점이 상공상사인 판매 금액의 최고와 최저의 차이를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제26세대에 갖다 놓으시고요.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dmax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조건을 뭐 따로 입력하라고 안 돼 있으니까 데이터 안쪽에 있는 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 데이터 안에서 심표 우리는 판매 금액이라는 필드를 가지고 조건은 대리점 필드에 가서 상공상사를 찾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최대값이 구해지고요. 마이너스 다시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dmin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심표 판매 금액에 가서 조건은 대리점이 상공상사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차이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검사 항목이 3개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통해서 공백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카운트 블랭크 COU까지 갈까요? 카운트 블랭크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한 다음 신청자의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가로 닫으시면 카운트 블랭크는 비어있는 셀을 셉니다. 그래서 하나가 비어있네요. 또 아래쪽엔 다 체크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 상태에서요. 검사 항목이 3개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공백이 하나이거나 또는 0이거나 일 경우에만 3개 이상이 되겠죠. 공백이 하나일 경우는 하나, 둘, 세개 됐죠. 공백이 0이라는 거는 3개에다가 4개니까 3개 이상인 거죠. 그래서 3개 이상이면 프리미엄 3개 미만이면 일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카운트 블랭크를 통해서 구해놓은 값이요. 작거나 작거나 같습니까? 1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카운트 블랭크를 통해서 구한 값이 0이거나 1인 경우잖아요. 그렇다면 0인 경우는 4개가 다 선택이 된 거고 1인 경우는 3개가 선택이 된 거니까 3개 항목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심표 함수 삽입을 누르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되는데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프리미엄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일반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에 첫 번째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다면 이름 정의를 먼저 하시고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B14를 선택하시고 상여율이라고 이름을 정의합니다. 상여율 입력하고 엔터 다시 G4를 선택하시고요. G4 강수연이라고 이름을 입력합니다. 강수연 그 다음 G7셀을 선택하시고요. G7셀은 김경수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G10셀을 선택하시고요. G10셀은 김지연이라고 입력합니다. 이름 정의가 다 되셨다면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B14를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시나리오 관리자의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기존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돼요. 단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상여율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값을 25% 추가 한번 하시고요.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요. 상여율 인하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값을 5% 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요. 두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전체 총급여액이 아니라 지우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G4셀 그 다음에 컨트롤키 누르고 G7셀 컨트롤키 누르고 G10셀을 선택합니다. 세 개의 셀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4, 7, 10 맞습니다. 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문제에서 시트 바로 앞에 미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로 미치를 바꾸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요. 손익 분석표에서 4, 4분기에 4, 4분기에 25셀 손익을 2만원이 되려면 강고비가 있는 H11셀의 값이 몇 퍼센트면 가능할까 라고 목표값 찾기를 이용해서 값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이 15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F15셀의 값을 2만을 입력합니다. 값을 바꿀 셀을 H11셀 강고비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값을 다 찾았다면 메시지가 보이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단추를 만들고 매크로를 연결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 도구에 가시면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습니다. 선택 클릭 한번 하시고 오셔서 이제 그리실 때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G3부터 H4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구성비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이 구성비가 맞나요? 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구성비는 E4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출하 금액 나누기 슬래시 출하 금액의 합계 D11셀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D11셀은 항상 고정된 영역을 참조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성비를 다 구하셨어요.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단추 2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신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구성비로 입력합니다. 그럼 첫 번째 매크로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매크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시면 빗면 기본 도형의 빗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위치는 G6부터 인데요. G6에 오셔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H7까지 드래그합니다. 바로 텍스트 입력하시면 돼요. G6이 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G6이 색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기록을 누르셔서요. 매크로 이름은 G6이 색 맞나요? 맞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 A3부터 E3을 선택하신 다음에 채우기 색깔을 홈에 채우기 색에 표준 색에 가셔서 노랑을 선택합니다. 채우기 색깔을 다 채우셨다면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면 도형에 바로 매크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각 계열의 강서 강동 강북 요소를 데이터 범위에서 제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차트가 작성된 범위 안에서 특정 부분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데이터 선택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선택 그 다음 부분 부분 데이터를 좀 삭제하는 작업이 필요해서요. 전체를 일단은 차트 데이터 범위에서 전체를 선택된 상태에서 딜리트 한번 눌러보시고 1월과 4월에 강서와 강동과 강북을 뺀 나머지 영역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3부터 B3 그 다음에 4월달 데이터가 선택될 수 있도록 E3을 선택하고 강서 빠지고요. 강남 강북 강북도 빠져야 되니까 강남만 선택하시고 1월과 4월달 강북과 강동이 빠지니까 부산 대전 인천 1월달 데이터와 그 다음에 4월달 데이터를 선택하셔서 문제에서 요구한 강서 강북 강동을 뺀 나머지 영역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 외에 강남 부산 대전 인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차트 제목의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1월 신표 4월 수강생 모집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범뇌는 아래쪽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요. 범뇌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차트 종류를 문건 세로막대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세로막대형에 첫 번째 있는 문건 세로막대형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세로갑축 왼쪽에 있는 갑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최소값은 0 최대값은 60 주 단위를 20을 입력하시고 그러면 0 20 40 이렇게 단위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다섯 문항의 서식 차트 서식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으면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화면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